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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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누가 안된대? 누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? 그럼 안된다고 교도관 없어지면 근처에 소리지는 거 버금과 위치가 표시 안다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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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능력을 써서 으아하고 따라가 못 때릴 거 아니야 못 때리고 평타 한 시간 뒤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씩 젊어진다고? 저는 서른에서 서른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인생 살 날이 더 많다 아직 흠흠흠 아니구나 서른하나에서 서른으로 갑니다 음 나 그래도 서른 서른살이네 아이 쓰레기맵이네 기사가 제일 안 좋은 맵이 나왔어요 얼굴 보이지 않았어? 아닌가? 익스펀지역 따지면은 여기거든요 잘못 본걸로 갑자기 사라진거면 2층이지 여기 갑자기 사라진거면 2층이지 여기 있네 사람이 아 찾아들이 이리와 아 아 으У어어엇 또 무서워? 살리러 간다 이게 너무 구리지가 않나 슈퍼해요 흠 안돼 능력을 쓸 수가 없네 섣불리 능력 쓰면 망해가지고 아휴 아휴 능력이 안써지네 이게 이게 이렇다 저기가 걸려버렸네 아 그냥 이거 능력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타로 잡아야겠다 안되겠어 안되겠어 맵이 이래가지고 탈진이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야 제일 불인 맵이라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맞잖아 쓸 수가 없어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제가 너무 구리다 아 이게 그래도 탈진이라도 걸어놔야지 탐목이라도 무효화시키는데 애초에 탐목도 안되는 맵이라 4.8주면 할만할 듯 아 능력하게 안나와요 이게 거리가 안되서 4.8주면 할만할 듯 아 능력이 안되네 능력 최소 능력 최소 거리가 안되나봐 원래 이정도로 그릴 수는 아니었는데 끌 수가 없네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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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근데 저거 잡다가 다 켜지더라도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어차피 지거든 자 해골상에 전해나온거야 오케이 잡았어 일단 저기 끝에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또 발전기가 후달려가지고 안되네 원감정돈이 있었어야 되나 어? 안돌아왔네? 아 이게 능력이 안나와 존망이다 얘는 못하겠다 얘는 안되겠다 이메이서 행을 할 수가 없네 애 좁아가지고 능력 자체가 발동도 안해 해라 해라 우와 탈진이 걸리냐인데 없네 사람이 근데 살리는 속도 보면 여기 오른쪽 거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히 안 돌아갔어 여기 탈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? 쟤네 탈진 걸려있다 탈진 끌고 쩌끗 돌아간다 쩌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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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픽 치료하고 살찐받기 글쩍 쩌끗 쓸 수 있는 사진 다 꽉꽉 넘었거든 야오 워어엉 어? 으아! 어후 컷! 같은 리듬은 투명을 단축해요 리듬이 갔잖아 리듬이 불화를 리듬을 봐가면서 쳐야지 아 근데 너무 맵이 너무 구리다 이거 어떻게 안되냐 이 맵은 맵이 안좋아가지고 세팅 자체를 실험을 못해봤네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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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엇박으로 가야지 정박으로 무슨 노래하냐고 4분의 4박자로 리듬을 맞춰서 하잖아 그러면 죽는거에요 내가 또 타학기 출신이거든 맨날 매트로놈 해놓고 이거 스틱으로 쳤거든 방과후에 뒷뒷뒷뒷뒷뒷뒷뒷뒷뒵 맨날 이거 연습했어 뒷뒷뒷뒷뒷뒷뒷뒷뒽뒷뒷뒷뒝뒵 suficiente 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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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이 lance ächlich, 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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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 아니, 뭐 2000장이에요 기사... 신뢰맵이여서 한 판 더 보여 드릴게요 기사가 저 맵에 düşün 되게 약해가지고 좀... 원활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어 저 맵에선 능력을 안 쓰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좀 더 이득이라기보다는 능력을 생존자가 피할 각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본 맵에서는 능력 성공률이 75%다 그러면 저기서는 반대로 능력 성공률이 25%야 너무 구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맞아요 능력 쓰는게 더 손해요 야 맵은 저 맵 빼고는 다 좋아 다 좋은건 아닌데 저 맵만 아니면 돼 저 맵이 원아 카운터여가지고 라쿤같은게 그나마 낫거든 진짜 예쁘다 라쿤도 구리긴 한데 이렇게 워낙 광활한 맵이 대부분이잖아 그런 맵에서 힘을 좀 씁니다 그랬을때 탈진건은 에도운으로 게임을 해보자고 아이씨 하아 짱나네 아이씨나 빡치네 이것도 한대 이건 맞겠지 이번에 빠른 암살자가 아니네 아닌데 이건 뭐 양각 잡으면 내는거라 부술때 능력으로 부숴면 5%가 부서져서 능력으로 부숴놓고 원감 갈기고 까마귀 날았네 끝으로 숨었어 탈진은 걸렸는데 의미가 있네 탈진은 걸렸는데 의미가 있네 발전기 소름 현상 발생하고있음 쩌크치다 발전기 소름 현상 발생하고있음 쩌크치다 아 진짜 못 잡겠네 이걸로는 팔찌는 아마 진작에 걸려있는 상태였을거고 그리고 저기 돌아간다 탐목 없는데 못 잡은거야 맞아라 맞아라 쯔만 불어넣자 맞다 소리 안들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거 터널링 하는게 맞을지도 왜 능력이 많냐 저거 어이 신음소리 진짜 안들린다 그리고 3 4 5 어 많이 돌아왔다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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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5 5 5 5 6 5 5 5 6 수상 쓰고 지키는 식으로 할까? 옛날처럼 딱히 없네 발정기는 저기 하나거든요 딱히 안 돌렸어 어 그러면은 발정기는 성공적으로 막았는데? 애들 치료를 해서 문제지 알았다 발을 얻고 발을 얻고 한 대 때렸어 한 대 때렸어 아 너무 높아다 해픽 별로 도움 안되는데? 하하 해픽 치료 완료 그냥 두 대를 때려서 원감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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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3 4 5 7 8 9 아슬아슬하게 아 오케 폰멜타격이네 폰멜타격 배송 다 맞춰도 10.10이어야 되거든요 9점 면에서 끝났으니까 아슬아슬하게 걸린게 맞는데 아슬아슬 저 보라에더는 빼는걸로 다 맞추면 9.5였다가 너프당했어요 원래대로 다 맞춰도 옛날이랑 똑같이 너프당했어요 원래 10이었는데 다 맞추면 9.5였는데 다 맞춰야 이제 옛날이랑 똑같아지게 근육손상의 탈지인데 체감 진짜 안돼 근육손상의 탈지인데 체감 진짜 안돼 체감 안되는데요 근육손상 있는거 맞아? 20만원 먹었다 근육손상은 전혀 안돼요 며아오다오 며아오다오 니 쩐 더 카이 아마 저거 욕하는거임 에이다워한테 욕하는거임 얘 이름이 며아오다오겠지 회년 습관 엠진 엠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